첫번째 순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지금 이 시간 제일 핫한 실검들을 알아보는 딩딩 실검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 3개 준비했는데 먼저 첫번째 실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실검 버거킹 감튀도 실종 아, 이거는 엄중한 소식인데 집축을 흔드는 소식이죠 감튀가 감자튀김 아닙니까? 감자튀김인데 감자튀김은 사실 공기처럼 우리가 사실 소중함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저는 햄버거를 먹으면 감자튀김은 그냥 따라오는 감자튀김을 먹는다는 의식조차 없어 햄버거 먹고 있으면 이미 그냥 먹고 있는 그러니까 중국집의 단무지 같은 존재였는데 그렇죠 공기처럼 누리던 감자튀김이 사라진다고요? 단무지같이 먹었어요 단무지도 그냥 을에 있잖아요 단무지 양파처럼 늘 우리 곁에 있는 존재인데 실종됐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버거퀸 버거왕, 햄버거왕에서 일단 일부 메뉴에서 약간 배달 메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감자튀김이 선택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일시적으로 약간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근데 진짜 뭐 재벌 총수들이 모여가지고 네 공급망 위기입니다 네 세계 경제가 이게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네 지금 네 일단 그렇고 감자 공급망이 위기네요 벌써 네 일단은 기후변화로 인한 북미산 감자 생산량 감소 네 이게 일단 컸다고 하고 이 코로나19로 인한 물류 물류 단절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올 초에 맥도날드 맥도날드에서 감튀기가 한번 실종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메뉴로 좀 바꿔주는 그랬었죠 네 이게 또다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에까지 이제 공급망 위기가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는 우리가 뉴스로만 보던 그런 거시경제 세계경제 위기 뭐 이런게 사실은 나랑은 관련 없겠지 했던 것들이 슬슬 차오르는 느낌이에요 네 뭐 물가 얘기를 하도 계속 전해드려서 이제 조금 뭐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 물가가 이렇게까지 오른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지금 데드크로스님이 버거킹이 최후의 보루인데 그 정도까지 위혈을 해주셨고 최비스님은 감튀는 선 넘었네 선 넘네 또 어떤 댓글이 있나요 일단은 제가 보자 애플망고님도 애플망고님 감튀 없으면 햄버거 안 먹지 뭐 이런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네 이게 지금 감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단 감자도 감자인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북미산 감자 기후변환에서 수확량이 줄어든 게 일단 제일 크고 이게 물류가 지금 계속 단절이 되다 보니까 공급망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 한 단면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사실은 이게 버거킹만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버거킹 문제는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감자를 안 쓰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서브웨이 같은 경우에서도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도 어떻게 보면 감자 메뉴를 다른 메뉴로 대체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사진을 좀 준비했죠 이거 아 웨치포테이토 이것도 간사한 메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저희가 늘 먹던 자주 먹던 건데 보니까 판매 중간 안내가 붙었네요 그렇죠? 아 예 이제 좀 여기 이상 기후에 따른 감자 수확량 감소 뭐 이렇게 지속적인 물류 대란 정확하게 짚었어요 서브웨이가 분석을 수급이 불안정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면에서 좀 시사점이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기후 위기도 진짜 위기구나 이제 기후 위기도 위기죠 사실은 환경운동 이런 거 그냥 뭐 글로벌 시민단체들이 하는 거 뭐 하면 좋고 그냥 그런 자기 만족 이런 거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아니 처음에 저는 사실 영화 인터스텔라 나왔을 때 과학도 분에 보면은 왜 기후 변화 때문에 생산량이 막 줄어가지고 뭐 이러잖아 모래폭풍이 모래가 막 불고 그래가지고 올해는 뭐 옥수수도 이제 올해 마지막이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약간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영화 속에 나온 그 절망적인 미래 물론 그 정도까지 가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런 것들이 하나둘 우리의 일상이 또 사라져가는 느낌도 들어요 타조와 독수리님이 근데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하나요? 물가 내린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지적이시고 대부분의 물가는 서서히 혹은 빠르게 오릅니다 오르고 물가가 내리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경제가 굉장히 위험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어떤 신호다 이렇게 보이는데 물가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계속 사고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서서히 오르는 게 일단은 일반적이다 그래서 물가가 뒷걸음질 치는 거는 사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오르는 것하고 지금처럼 갑자기 오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일례로 당장 내일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 집을 사겠습니까? 아무도? 그렇죠 안 사겠죠 그러니까 물건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소비를 아무도 소비가 위축되고 안 해버려요 어차피 오늘 사면 아이폰에서 오늘 사면 100만 원인데 내일 사면 80만 원이다 그럼 당연히 안 사죠 소비를 뒤로 미루겠죠 그래서 디플레이션도 장기적으로 디플레이션 된다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경기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들이 어떻게든 막으려는 게 가격 하락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인플레이션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건 리플레이션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경제가 뜨뜻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정도의 물가 상승 적당히 소비를 하면서도 큰 부담 없는 그 정도가 제일 이상적인 건데 지금 이상치를 또 넘어서 과도하게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물가 상승이라는 게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쉬고도 안 되는 약간 그 애매한 미지근한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라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한국은행도 물가 안정 목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2% 수준의 중기 시계로 한 2% 수준으로 안정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어요 그게 지금 크게 넘었다 그게 지금 크게 넘어섰고 마치 딩딩대학 같던 느낌도 들어요 박수빈님 텃밭에 감자 심었는데 재테크 맞습니다 요즘 영농에 대한 발언이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물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계신데 하여튼 이렇게 좀 불확실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방법은 하나죠 하나는 이제 잘 알고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딩딩대학을 봐요 딩딩대학을 열심히 보시는 네 들어온 김에 또 저희가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네 또 너무 그렇다고 야뜩지도 않은 리프레이션 같은 딩딩대학 많이 구독과 좋아요 딸랑딸랑 부탁드리면서 일단 다음 소식 넘어가 볼까요 네